2025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대학의 40% 이상이 사실상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종교학원의 대입 수시 경쟁률 조사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, 충남 27개 대학 가운데 경쟁률이 6대 1 미만이어서 사실상 미달인 곳은 12곳에 달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대전은 10곳 가운데 4곳, 충남은 15곳 가운데 8곳이 사실상 미달이었고 세종은 대학 2곳 모두 경쟁률이 6대 1보다 높았습니다. 수시 원서는 총 6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곳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합니다.